이번에는 더셈을 첫번째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건데요, 그중에 한가지는 바로 이렇게 딱 성분으로 구하는거에요. 자 이제 성분은 우선 시작점이 23이니까 23을 여기로 쓸게요. 그럼 23에서 우선 73을 더한건데 그전에 13을 10과 3으로 나눠야 10하고 3을 따로 더하면 더욱 쉬워지겠죠. 자 그럼 여기서 우선 10을 더하면 이제 33이 여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. 23에서 33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3을 더하면 이제 36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식으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딱 36이 나오는거에요. 감사합니다.